나투랑 2일차 느즈막하게 출발 뭐 첫 번째 장소 어디야? 콩카페 내가 가는데? 아니면 응 네 네네네네네네네 대 theories 콩카페 3 Kings 2 Kings 3 Kings 오늘은 케이였잖아 카페인데 뭘 마시던거지 근데 왜 퍼프를 막지? 야 야자수가 완전 기가 막히게 돼 있는데 여기 시원한... 여기 들어와 보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오! 이거 찌끄맛네 야 저거 완전 진짜... 오! 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 잘 찾았다. 동북쪽 방향에 뭔가 있었어야 했는데 안녕 오오오 오오오 이리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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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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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